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강사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독재생들을 위한 팁을 갖고 왔어요 근데 어떤 팁이냐 제목이 뭐냐면 이렇게 계획을 이끄는 힘입니다 여러분 저는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파워라고 생각해요 그 파워는 뭐냐면 우리가 수학문제 같은 거 풀다가 안 풀려도 뭐가 계속 끝까지 가잖아요 물고 가잖아요 그렇죠 공부도 또 이런 게 있어요 이 길이 내가 우리가 수능은 되게 불안하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 이건 불수능이었잖아요 또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본의 아니게 성적이 안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 밀고 가거든요 우리 재수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불안 속에서도 밀고 가야 될 게 바로 뭐냐면 그 파워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제일 중요한 게 계획이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근데 계획만큼 그 계획을 잘 이끄는 뭐하되 파워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럼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라고 할 때는 저는 그 절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막 놀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른이 되시면 친구들 몰래 술 한잔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대학 간 친구들 쫓아다니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의가 있어요 그걸 절제시키는 게 바로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제가 독재생들을 위한 TCC를 좀 올렸는데 저한테 이제 문자 온 친구 중에서 어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TCC가 너무나 도움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전화통화를 좀 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좋은 팁을 하나 받았습니다 뭐냐면은 스스로에 대한 벌점을 주는 어떤 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누가 저를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독재는 자기 스스로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독재를 선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관리라는 부분은 다른 학원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건 맞죠 우리가 보통 독재를 선택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나는 인강 선생님들한테 너무 익숙해 그래서 현장 수업은 조금 선생님들이 내가 듣는 인강 선생님보다 강의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라고 할 때 또 독재를 선택을 해요 두 번째는 금전적인 여유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내가 좀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들에 의해서 말하지 못하는 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독재를 선택하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관리라는 부분에 의해서는 다 취약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거를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스스로에게 벌점을 주는 거였대요 그래서 제가 팁을 구했죠 야 그 벌점 내용 나도 좀 알면 안 될까? 그랬더니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니까 너무 내용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독재 공부하시는 친구들은 이런 스스로에 대한 셀프 벌점을 한번 줘보세요 자 이제 한번 제가 그 친구가 이야기한 것들을 다 녹아낼 테니까 한번 보세요 갑니다 1번은 뭐냐면 그 시간 미준수의 벌점을 꼭 주라고 하더라고요 1점 그게 뭐냐면 입실과 테실이 자유로우면 안 된대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8시에 인강 듣고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독학 제사하는 거에 망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실과 테실이 정확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기상 스터디라는 걸 애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뭐냐면 일단 시간 미준수의 1점을 두 번째 들어갑니다 내 스스로가 인강 테두가 불량했다면 또 1점을 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우리가 봐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인강을 듣는데 이 선생님을 믿고 들으셔야 돼요 근데 아 이놈 이 강사가 잘 가르치는 거 맞아? 이게 좀 애매한 마음으로 들어 그럼 인강이 잘 귀에 안 들어와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저도 이제 어른이잖아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어른이니까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성경 말씀이 귀에 잘 들어왔어요 사실은 목사님 설교가 귀에 잘 들어왔어요 나이가 드니까는 목사님 말이 좀 틀린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귀에 안 들어와 좋은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공부도 똑같아요 뭐냐면 나의 인강 테두의 불량은 뭐냐면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믿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선택이 맞다고 생각해요 메가 강사 정도면은 여러분 정확한 선택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나의 인강 테두가 불량했다면 역시 마이너스 1점 옆으로 갑니다 3번 인강 시간 임의 변경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인강 시간 임의 변경 자기가 이제 수학을 듣잖아요 그러면 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9시, 10시부터 딱 10시부터 11시 이런 식으로 들어야 되는데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좀 늦게 듣고 나중에 듣고 근데 그게 습성화돼 그래서 인강 시간을 이미 변경했다면 내가 정말 아파서 죽을 것도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이미 변경했다면 마이너스 1점입니다 또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 자습시 졸음 여러분 푹 자죠 혼자 공부하면 푹 자요 눈 감았다 일어났더니 어? 집에 갈 시간이야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뭐냐면 자습시 졸음은 안 된다는 거 잠깐 졸음은 아니야 잠깐 졸음이 푹 잠이 돼요 숙면이 됐다 숙면 그러니까 잠깐 졸음도 안 된다는 거죠 3번 들어갑니다 책상 상태 불량 이거는 제가 물어보니까는 인강을 듣는데 인강을 듣는데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자기가 개인적인 거죠 책상 상태가 불량하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찾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딱 오자마자 책상 상태가 자기 스스로도 또 마이너스 1점입니다 6번 요게 좀 재밌었어요 유희 영상 저장 청취 이 유희 영상이 뭘까요 야한 거 야한 거 그리고 내가 야한 것만 그냥 웃긴 것들 근데 이거 계속 보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유희 영상 저장 청취는 마이너스 1점 또 아 이거 한 5점 할까요 마이너스 5점 여하튼 이런 것들 자 7번 들어갑니다 전화 무단 사용 폰이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무단 사용하는 거야 인강 듣다가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요즘 부모님들이 해상이 험악하니까 폰 끄는 건 안 돼 폰 없애는 건 거의 다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투지로 바꾸시던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수업 중입니다 잠깐 문자 보내고 알겠습니까 동영상도 수업이죠 보내고 뭐 1시에 전화하겠다라던가 뭐 제가 오늘 뭐 학원에서 10시에 끝나니까 밤 10시 이후에 연락드려 이런 식으로 가야지 바로바로 전화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전화 사용 무단화 가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흡연과 음주도 1점 흡연과 음주는 뭘까요 그렇죠 나 흡연해 흡연해 근데 이것도 줄이셔야 돼요 가령 막 폈다면 하루에 몇 회 3개 뭐 이런 식으로 음주도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사실 여러분 끊을 수 있잖아요 아직은 대학가 친구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잠깐 본다던가 이런 거 그래서 역시 그래도 벌점을 매겼다는 거 자기 스스로한테 대학가 친구가 오늘 만나재 그래도 그럼 1점 역시 그 다음에 모임 참가 이게 웃겼어요 모임 참가 독재를 같이 하다 보면 모임이 생긴다는 거야 같이 밥 먹는 모임 끝나고 뭐 하는 모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오프에서 그리고 이제 공부하러 들어갔다 거기 담배 피우고 있으면 같이 담배 한 대 펴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자기가 모임에 잠깐이라도 있었다면 역시 자기는 벌점을 스스로에게 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10번 이 9개를 자기가 매일 안 왔다 every daily 자기가 매일 이런 걸 안 했다면 역시 마이너스 1점 자기가 이거 마이너스 1점을 준 거야 스스로가 매일 이걸 체킹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벌점이 몇 점 이상 일주일에 5점 이상이면 스스로에게 또 페널티를 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독재세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좋은 강사한테 배워 인강을 통해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효율적으로 또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절제 관리에 대한 부분에선 누군가의 관리가 되지 않고 내가 절제하지 못했어 그런 경우에는 말짱 꽝이거든요 제가 그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제가 학원 강사를 하면서 나 때문에 성격이 많이 올랐어 나 때문에 좋은 대학에 갔어 이런 개념보다는 나 김동련과 공부한 4시간보다 나랑 공부한 3시간보다 나랑 공부하지 않은 2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절제하고 스스로 파워있게 밀고 가느냐 이게 더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데 결정을 해요 여러분이 저한테 일주일에 하루 배워요 만약에 현장에서 하루 배우는 것보다 나랑 배우지 않는 6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냐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밀고 나가는 파워 힘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벌점을 한번 줘보세요 제가 이 10개는 독재가 참 성공한 학생의 걸 내가 받아서 하는 건데 물론 사람마다 또는 경우마다 틀리겠지만 이 10개 정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10개 정도 됐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체킹을 하는 거야 나는 별점이 월점인가 몇 점 이상이면 뭐 하지 말아야죠 알겠죠? 여러분 자기 스스로의 가장 중요한 건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계획은 맞아요 계획은 자기가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관리가 되지 않고 스스로가 무절제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죠 아시겠죠? 계획을 이끄는 힘 플랜은 파워를 여러분 벌점 한번 이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아마 독재하는 데 여러분들 독재하는 데 있어서 아마 좋은 아마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메가스터디 영어공사 김동림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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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